성경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말씀은 욕기서 9장, 욕기 9장 27절로 35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욕기 9장 27절로 35절 봉독하겠습니다.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원통함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오히려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무죄히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입을진데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내가 눈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이 할지라도 주께서 날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함도 불가하고 대질하여 재판할 수도 없고 양측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 위험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이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런 자가 아니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요베무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베무지입니다. 특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원통함을 잊고 얼굴빛을 거쳐 즐거운 모양을 아자 할지라도. 가령은 지난 시간에도 한 더짜리 설명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원통함을 잊고 즉 요번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는 것을 원통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순전하다, 정직하다고 생각하고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유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고 지금 생각하기 까닭에 원통하다라고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더더구나 요비 지금 하나님을 생각할 때 지난 시간에도 바로 22절리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일이다, 일반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님 호련히 재앙이 내려 도룩될 때 무지한 자의 고난을 그가 비웃으시리라 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죄 없는 사람도 비웃으시는 사람이고 비웃으시는 하나님이고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멸망시키시는 이렇게 나쁜 하나님으로 요번 알고 있기가달게 지금 여기에서도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원통함을 잊고 즉 자기는 원통하다 이 말입니다. 나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느냐. 나는 순전한 정지가 의롭게 살다고 너희도 친구들아 너희도 다 알지 않니? 뭐 알긴 불안해요. 친구도 아니라고 아무리 해도 우겨대고 믿지 않는 거죠. 나는 알다시피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는 전능자의 손길에 의해서 이렇게 비참한 꼴이 되어버렸다. 재산 다 잃었고 자녀들 다 잃었고 악창으로 이렇게 고통받고 있지 않니?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 원통함을 내가 잊고 너희들 친구들이 나 자꾸 돌이키라 또는 회개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만약에 나의 원통함을 잊어버리고 내가 잊고 내가 내 원통함을 잊고 얼굴 부채를 거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 얼굴빛을 거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오히려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무죄히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저 친구들아 아무 소용이 없다. 내 원통하지만은 원통함을 잊어버리고 너희 말한 대로 내가 즐겁게 나를 한번 해보자. 즐겁게 표현해보고 내 자신이 변화시켜서 이렇게 해본다고 할지라도 할지라도 전능자 하나님은 악한 자나 순전한 자나 다같이 멸망을 시키시고 또한 죄 없는 자도 멸망시키시면서 비웃시는 이란 하나님이 아니시냐. 하므로 내가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고통 가운데 있을 터인데 설령 내가 나았다고 하자. 내 문제가 해결받았다고 하자. 그래도 다시 하나님이 쳐버리시면 나는 다시금 고통을 받아야 할 터인데 내가 억울하게 무엇 때문에 내가 돌이킬 필요가 있느냐. 내가 또한 이렇게 받는 고통을 하나님이 다시 고통을 줄 터인데 돌이킨다 할지라도 설령 하나님이 치료해줬다 할지라도 다시 고통을 줘버릴 터인데 또한 내가 돌이킨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렇게 아플 터인데 이 두 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마음대로 해버릴 터인데 그래서 악한 자나 순전한 자에게 다같이 징계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러기 때문에 나의 고통함을 두려워한다. 하므로 내가 무엇 때문에 손해볼 짓을 하랴.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다 이 말이. 자 우리 성도님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자신들은 어떻습니까? 욕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지 하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시지요. 여러분들에게도 어떠한 시험이 왔습니다. 어떤 큰 시험 또는 어느 사람은 적은 시험 가지가지 시험이 왔습니다. 시험이 왔을 때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섰는지요. 여러분 자신들이 다 뒤돌아보면 압니다. 여러분에게 적은 시험은 적은 시험대로 큰 시험은 큰 시험대로 왔을 때에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을 내보였는가 이 말입니다.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기뻐했습니까? 깨어 기도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했습니까? 얼굴이 빛을 발했습니까? 얼굴에 우거지상을 하지 않냐고 그래도 기뻐하고 충만한 나날을 보냈느냐 이 말입니다. 시험이 왔을 때에도 내게 환란이 왔을 때에도 태풍이 불었을 때에도 어떤네가 질병이 왔을 때에도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도 일태의 어떠한 문제가 닥쳤을 때에도 여러분 변함없는 중심이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변함없이 얼굴에 기뻐하고 변함없이 감사하고 공감이 없이 일한 신앙인이 믿음을 내보였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아이고 요번 나만큼 못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보진 못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욕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이라 아니 오히려 욕보다도 훨씬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욕은 성령 받지 못했고 하나님과 들음에서 알았을 뿐이지 체험하지 못했지만은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 만나는 체험과 형제를 통해서 들었고 이제 눈으로 보았고 들은 바요, 읽은 바요, 체험한 바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험관란이 왔을 때에 내가 기뻐하지 못했고 감사하지 못했고 즐거워하지 못했고 수심과 염려와 근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다이른 시험할란을 놓고 내가 염려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욕과 똑같은 그런 사람들 오히려 더 못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욕과 같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오히려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그럼 여러분들이 말하죠. 시험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말합니다. 기뻐하세요. 하나님 믿습니까? 믿는다고 하죠. 그럼 하나님 천지전능하수를 믿습니까? 믿는다고 그러죠. 그러면 천지전능하수를 믿으면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합력할 수는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신방했던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한다고 하면 여러분 마음에서는 어떻게 봤습니까? 아멘, 아멘 하고 봤습니까? 전도사님은 겪어보지 않아서 몰라요. 내 심정을 몰라요. 나의 고통을 몰라요. 내 영표를 몰라서 그런 말씀하세요. 전도사님이라 해도 내 이런 심정이, 이런 고통이, 이런 환란이 온다고 하면 아마 그러지 못할걸요. 하실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과연 누가 얼마나 아멘 하고 그 자리에서 확 하고 달라지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어떤 주혜종을 만났을 때에 어떤 주혜종이 저에게 이런 상담을 갔습니다. 목사님, 정말 나는 오랫동안 너무 큰 시험 중에 나왔습니다. 하므로 나는 병이 들었습니다. 내 병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 가서도 해결이 안 돼요. 사나이 어떠한 그냥 암이나 돼가지고 삼기나 된다고 하면 사나이 수술이나 받으면 될 텐데 내 병은 아무도 고쳐줄 수가 없습니다. 그 소리 들을 때 제가 막 우습기 짝이 없지요. 아니 하나님이 뭘 못 고쳐요. 그 더더군 하나님의 종이 돼서 그런 말이 나올 때 그분의 대답을 해서 도대체 어떠한 시험일 게 그럴까? 그분의 말씀이 나는 시험이 너무 엄청나서 아무에게도 자기 시험을 말한 적이 없다. 혼자 고민하다가 그 병이 됐다고 말씀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말만 터뜨리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터뜨리진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터뜨리는데 과연 들어보니까 정말 우습고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믿음이 도저히 내가 말해봐야 안되겠게 아예 말도 안했습니다마는 뭐란 거지요.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십니까?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무엇을 못하십니까? 내가 말해주고 싶은데 그분의 그 말이 통할 만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천지전 누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중의 종인데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오랫동안 쌓인 심령의 병으로 병이 되어서 해결받지 못하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분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만 말씀해준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을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래도 한마디 안할 수가 없어서 딱 한마디 했었지요. 이제 그 내용은 여러분에게 밝힐 수 없습니다마는 딱 한마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으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받음이 없습니다. 한마디 해줬어요. 그래도 이제 깨닫지를 그분이 못하셔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뭐가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시험할라니 여기 여러분들 다 적은 시험 큰 시험 시험할라니 다 있죠. 자신에게 남편에게 가정의 자녀의 또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있다고 다 가정합시다. 없는 분도 계시지만 이제 있는 분들 뭐가 그것이 큰 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뭐가 큰 문제가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수년간 우리 개척 때부터 오신 성도님들을 수년간 지켜보았고 그 전부터 계신 성도님들 수년간 지켜보았지만 제가 뭐 가지고 연도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 봤습니까? 교회를 이 자리까지 부흥시켜오고 수천의 양떼를 인도해오면서 개척 때부터 빈손으로 개척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전전하며 또한 수많은 물질과 여러가지 시험할라니 어머리 크다 할지라도 제 입에서 어떠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탄식이 나오는 거 보았느냐 이 말이 아닙니다. 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큰 시험과 한란도 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냐 이 말이 아무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믿음은 태산도 움직이니까요.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개자심 안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죽은 자 살리시는 하나님 홍해 갈르시는 하나님 여리고성 문어뜨리지 하나님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 무엇을 못하시기에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조물주이신데 천지마무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아버지이신데 무엇이 못하셔서 하나님이 못하셔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염려 근심 걱정하신 분들 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 가지고 염려 근심 걱정을 했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염려 근심 걱정 안해도 해결될 일 염려 근심 걱정하니까 심령만 상했고 병만 생겼고 얼굴만 새카매지고 주름만 생기고 사랑골만 태워지지 않지요. 주변 사람에게 오히려 신용만 떨어지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니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버린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함자가여 선회를 쓰고 아름답게 이루어지실 일인데 왜 하나님 말씀 하나의 말씀 하나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해결하느냐 내가 해결하려고 염려 근심 걱정을 잔뜩 그리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염려가 생기고 근심 걱정이 생기지요. 천재전능하신 여러분들의 아버지 앞에 맡긴다고 하면 무슨 그런 염려 근심 걱정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가 오늘날 이곳까지 오기에 왜 큰 시험들이 없었겠습니까. 시험할란이나 문제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염려 근심 걱정 별로 해본 게 없습니다. 적게 하겠죠. 적게도 별로 안 해요. 한다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 말씀 안에 살지 못하고 믿음 갖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사는 이것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지 다른 문제 가지고는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를 못합니다. 인간 뼈는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제가 볼 때는 하찮은 것에 불과한 것이라 왜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천재전능하신 하나님의 해결자 되어주시기 까닭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3년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서 가장 큰 시험이라고 하면 무슨 시험일까요. 3년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건물 앞쪽에 이 건물 저기 앞쪽에 공터에 하나님이 가건물을 짓게 했을 때 그 시장옥상에 가건물을 짓게 했을 때 이건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면서 우리에게 가건물을 지으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3년 전에 지금부터 3년이 이제 최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찌했습니까. 우리는 믿음 가지고 순종했습니다. 저는 믿음 가지고 순종했고 우리 성도 몇몇의 힘을 얻어서 난 밀고 나갔습니다. 아버지 말씀이니 무너지면 또 세웠고 무너지면 또 세웠고 일으켰습니다. 물론 결과도 압니다. 세워지지 않을 줄도 범연히 알면서도 아버지 명하셨기 때문에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무와 비교할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할 때에 이건 도저히 하나님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명령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짐승처럼 잡아 제사드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까지 구약이나 신약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방신들 악신들 나쁜 신 믿는 사람들이 사람을 잡아 제사드리게 한 적은 없다 이 말이에요. 짐승을 잡아 제사드리게는 했지만요. 그런데 더더구나 약속의 아들인 이삭 독생자 아들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이 말이에요. 각을 떠서 짐승처럼 잡아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예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도저히 타당치 않은 명령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순종을 했더라 이 말이에요. 순종한 결과는 엄청난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도저히 이건 법으로 허용되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 명예했지만 아버지의 명이기까지 달게 우리는 순종에 왔다 이 말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3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고 우리가 순종했던 것이 3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러면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거를 통하여 역사하느니라 지금 만방이 너희 교회를 알리거니와 이당이 너희에게 알리거니와 또한 이걸 통해서 너희 성도들이 믿음을 갖게 하거니와 단합되어 하나 되게 하거니와 그 외에도 때가 이르면 나의 뜻을 알리라고 했습니다. 그 때가 이르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3년이라고 하신 건 아니지만 저는 3년이 왔어요. 3년이 되면 그 뜻을 알리라. 저는 그렇게 왔습니다. 이제 3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금물질도 추워가지고 불도 피고 했었지요. 우리 성도님들 그랬지요. 3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3년이 다 되면 3년이 차면 분명히 이제 열배로 하나님은 지어주실 것입니다. 제 눈앞에는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가금물질라 헐어질 걸 지으라고 하셨을까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실까 순종했으니 하나님은 좋은 건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가기 전에 우리는 응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좋은 건물 땅 위에 좋은 건물 그뿐입니까? 아니요. 그보다 더 큰 축복도 얼마든지 있지요. 우리 참 재정에 가장 염려하고 계신 분 염려 하나도 하지 마세요. 다 이제 얼마 되지 않으면 엄청나게 해결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제 때가 이르렀음에 분명히 열매로까지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 얼마나 믿지 못해서 시험들 하고 했으니까 많은 믿음으로 저는 하나님을 믿기 까닭에 아무리 큰 시험이랄지라도 넉넉히 이기고 나왔다. 그 결과는 합력에서 선만 이뤄주시고 우리에게 믿음대로 순종하면 아름다운 열매로 축복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거니와 우리 선진들의 증거하거니와 난 오늘날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겐 그대로 역사가 따름을 볼 수가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떠한 시험과 큰 환란이 왔다고 하면 그것이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서 염려 근심 걱정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버려버린다고 하면 여러분 생각을 염려하면 뭐가 생기나요? 여러분 염려하면 키가 자라나요? 머리칼이 더 생기나요? 염려하면 이뻐지나요? 돈이 어디서 떨어지나요? 문제가 척 옆에서 누가 해결해주나요? 염려 근심 걱정 내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보시고 역사해 주실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염려 근심 걱정이 있는 한은 내가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기까지 성경은 분명히 의심하면 응답을 못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말라 야구버스 1장에는 내가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응답받지 못하리라 했고 그 외에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그들이 역사해 주신 하나님은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좋으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면서 여러분들 아직도 생각을 깨뜨리지 못하고 내 믿음 가운데 마음에서 믿어진 믿음으로 아멘 나지 못하고 내 생각을 통원하여 왜 이럴까 이렇게 판단 저렇게 판단 분별하고 염려 근심 걱정 다 안고 여러분이 해결자 되려고 하니 하나님의 역사함을 받지 못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저는 오늘 참 12시 넘었으니까 어제군요. 어제 금요일날 참 위대한 믿음 가지신 우리 성담분을 봤습니다. 오늘 성담분의 남편 되시는 분이 그냥 노사분구에 입술려서 노사분구에서 참 이유없이 집단 구타를 당해서 자세인 건 모르겠습니다. 대충 들으니까 내 출혈로 중환자실에 입원이 돼 있어요. 제가 산에서 내려오면서 들려서 기도를 해주고 아까 교회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 되시는 집사님이 나는 하나도 염려 않습니다.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셨으니까 난 나을 줄은 믿습니다. 아무 염려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을 줄은 믿습니다. 목사님 기도받았으니까 나을 줄은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야 중환자실에 저렇게 있고 지금 엑스레이를 찍었으면 결과가 나지 않고 또다시 찍어야 하고 저렇게 어지러운 가운데 누워있는 남편을 중환자실이니까 면회나 돼서 제대로 됩니까? 아침에 10분, 낮에 10분, 밤에 10분 그 밖의 면에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남편을 듣고도 기도 한 번 받았으니 나을 줄로 믿습니다. 얼굴에 조금 더 염려 큰 신 걱정하지 않습니다. 얼굴에 기쁨의 표정으로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 귀하다, 복대다 제가 생각을 했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 가진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죽을 운명이랄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살려주실 줄로 믿고요. 난 건강하게 해주실 줄도 믿고요. 어떠한 사람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어떠한 사람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놓고 어떠한 문제가 왔을 때에 왜 그렇게 낙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얼굴이 그냥 펴있지 못하고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원통함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오히려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이런 고백이 없어져야 하겠다 이 말이에요.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아니요, 우리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 내보이면 하나님은 다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또한 우리 주축되신 분들이나 저희 주변에 계시는 우리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항상 처를 지켜보니까, 지켜보고 나왔으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해결자 되어주지 않았습니까? 정말 어려운 문제가 닥쳤다 할지라도 꼭 문제가 생겨서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꼭 대대면 합력에 선 이루시고 이제 역사하셔서 축복으로 축복으로 지금까지 인도하는 것을 잘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염려, 근심, 걱정했던 이 문제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안 해도 되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전에 가검을 지을 때 우리 성도님들 대화 소리에 제가 생생합니다. 어떤 분은 앞서서 일하시는 분은 어떤 분은 그랬죠. 이제 법으로 오겠으니, 법으로 오겠으니 이제 나를 누가 잡아가도 나는 할 수 없다. 이런 대화도 하신 분도 있었고 들어가진 말씀 나올 때 저는 그 당시에 얼마나 웃음이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대통령의 마음도 주장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주장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장하실 텐데 무슨 염려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당시에는 아직 신앙이 깊지 못한 상태에서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 이제 지금 와서 그런 일을 하나님 하시라고 한다면 아마 그때 그 당시에 이랬었던 분들이 염려, 근심, 걱정, 지금은 하나도 안 할 것입니다. 왜? 믿음이 그만큼 성장했거든요. 그만큼 하나님 만나고 체험하고 이제 능력이 되고 그만큼 이 믿음이 성장해서 지금 그런 일을 하라고 한다면 아, 대수롭지도 않은 하찮은 일에 불과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염려,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떨기도 했느냐 이 말이에요. 보라 이 말이에요. 난 생각 속에서 찾아오는 것들 아니냐 이 말입니다. 내가 정령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믿어졌다고 한다면 이런 염려, 근심, 걱정이 하나도 오지 않을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올 필요도 없는 것이고 온다고 할지라도 물쳐버리면 될 것이고 내 생각 속에서 내가 고통을 자처하고 있고 공감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건 온전히 하나님의 천지전능하심을 마음속에 믿는다고 하면 이런 것은 하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믿습니다고 하니 성령님 기뻐하실 것이고 믿음의 증거는 기쁨이 올 것이고 기도가 나올 것이고 감사가 중심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어찌 역사하지 않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역사하지 않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생이시게요. 인생이시라 이 말이에요. 왜? 빈숙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라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라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건하시고 후회하신다고 하면 인생이나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라 그렇지 않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달게 여러분 말씀들을 믿고 준행했다고 하면 분명히 거기에서는 열매를 따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주께서 나를 무죄히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즉 오히려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무죄히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하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있나요? 무죄히 즉 죄 있다고 여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신다고 배웠나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기억지도 않으신다고 했지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신다고 안 했습니다. 우리 시편 103편 찾아보지요. 시편 103편 12절에서 13절입니다. 크게 읽어보세요.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긴 하니 여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긴 하니 즉 여기에서 분명히 단세가 붙어있지요. 경외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 여러분 살아갈 거 아닙니까? 자 18절을 읽어보세요. 18절을 읽어보세요.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즉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 우리 죄를 통해서 먼 것 같이 옮겨버리신다. 단서가 다 붙어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법도를 지키고 안다고 하면 회개하고 돌이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기억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했다 이 말이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면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하나하나 있습니까? 구원받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별만의 길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까닭에 주님의 보혜를 빌어 회개하고 돌이키면 씻어주시기 까닭에 기억지도 아니하시길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으롭다는 아들이 될 수 있고 딸이 될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한대의 요번 여기에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정제하심을 입을 진대 저 여기에서 나를 무죄히 여기지 않으실 줄은 아나이다. 저 친구들이 뭐라고 했어요 요베게? 요바 회개하고 돌이켜라 빌어라. 그래서 정결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제 마음에 청결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시작은 미야가나 나중은 장작이 되리라. 이렇게 친구가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요번 그러한 말을 믿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믿지도 않거니와 받아들이지도 않고 오히려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를 죄 없다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여전히 죄인이라고 취급하신다. 나는 워통하다. 워통하지만 난 죄도 없지마 이런 고통을 받는데 하며 돌이킬 것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가령 내가 돌이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날 죄인 취급하실 도이니 여전히 나는 고통 중에 있을 것이라. 여러분 욕과 같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욕과 같지는 않습니까? 잘 살펴보시고요. 나도 욕과 같은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 회개하고 돌이키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도 욕과 같았다고 하면 나도 여전히 의심한다고 하면 나도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하면 나도 여전히 생각을 굴린다고 하면 하나님의 천지전의 가슴을 믿는다고 하면 마음속에 믿고 마음속에 믿으면 아멘할 수 있고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아버지한테 맡기고 나갈 수 있을 터인데 여전히 믿는다고 입술로 나면서도 무슨 문제만 있으면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해결자 되려고 하고 염려, 근심, 걱정 잔뜩 치고 가면서 공고에 힘들어하고 기도의 힘도 잃어버리고요. 얼굴에 기쁨도 사라져버리고요. 감사도 사라져버리고요. 누가 하나님 말씀이 기뻐하라 감사하라 했다고 하면 아이고 기뻐할 조건이 있어야 기뻐하고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지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안 되는 거로 어떡합니까? 이런 말 하신다고 하면 욕과 같은 욕보다 더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나를 무죄여기지 않으실 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입을 진대 즉 29절입니다. 내가 정죄하심을 입을 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어찌 헛되이 수고하오리까? 여러분 욕의 지금 어떠한 사람입니까? 욕의 악하고 악함이 속속들이 지금 뿌리채 빠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죄하심을 입을 진대 여전히 하나님께 나 죄 있다고 하실 진대 어찌 내가 헛되이 수고하느냐? 아니 기뻐하고 즐거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무슨 수고라고 왜 헛되이 내가 그럴 필요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돌이키고 기뻐하고 즐거하고 빌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치료해 준다고 하면 내가 그렇게 하겠는데 수고하겠는데 내가 볼 때 그럴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순전한 자나 정직한 자나 악인이나 똑같이 취급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볼 때 그러니까 나는 의로운데도 악인이 아닌데도 나는 이렇게 악창으로 고통을 주는 하나님 아니냐 그렇게 욕은 잘못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고 잘못 알고 있으므로 그러면 내가 구태여 수고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할 필요 뭐 있느냐 이래도 아플 것이고 철에도 아플 것이고 이래도 시험 철에도 시험인데 무엇 때문에 수고해서 돌이킬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 성도님들 욕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악해요 악하지 않아요 악해요 악하지 않아요 악하기 짝이 없지요 악하기 짝이 없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나요 여러분은 안 그렇나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여러분도 많이 많이 그럽니다 많이 많이 그럽니다 이제 신앙이 깊이 믿음의 반성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니 그러겠지만 그러지 이외에 초신자 때 여러분 돌이켜보면 그렇고 지금도 그러한 분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조건을 제시합니다 조건을 하나님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주라고 그랬어요 조건 없이 주라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가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유익을 구한 것이 아니고 독생자 예수 크리스도까지 과감히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무조건 주었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주신 사랑 이런 사랑을 우리 받았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조건분해 걸지요 하나님 나 축복 주시면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시면 나 감사도 드릴게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시면 나 하나님께 이만큼 드릴게요 하나님 나 치료해 주시면 차도 하나 내놓을게요 내 패러별 사람 다 봤어요 또 스스로 그래놓고 또 스스로 시음한 사람도 봤어요 스스로 나에게 치료해 주시면 나 차 한 대 사놓을게요 어느 다른 분에게 물었든가 물어가지고 이 교회에 뭐가 필요합니까 차가 한 대 필요한 기도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 그럼 내가 치료 받으면 차 한 대 내가 사놓겠습니다 해놓고는 난중에 가서는 목사님이 차 뭐 차를 내놓을 했다고 이런 이제 옛날에 시험한 분도 있었고요 어느 분은 나 이렇게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골 가면은 내가 이 교회에 큰 선물 하나 하겠습니다 이제 보니 그때 이제 그분도 저 경상도 분이었는데 차 한 대 내가 선물하겠습니다 내려가더니 강감수씨 난 지금 내려가기가 바쁘게 술담배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했습니다 너 내려가서 철저히 십계명 지켜라 술담배에서는 안되고 십계명 지켜라 우리 개척당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죠 부산의 어린아이 조그만 예쁘장한 어린아이 여자 어린아이가 왔었지요 암 뭐 암인지 뭔지 이렇게 해가지고 수술 배도 그냥 쬐가지고 꼬매지도 못해 이런 쇳파이프를 끼워가지고 그래서 그거 뭐 먹어야 진통제 뭐지요 뭡니까 뇌 몰핀 네 그런거 하루에 뭐 한 대 가지고도 안되고 여러 대 맞아야 고통이 맞는 그런 어린아이를 밤중에 대놓은 거 철회할 때 대놓은 거 보시지 않았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어린아이가 기도 받고 몰핀도 맞지 않냐고 어린아이가 밥도 먹고 똥도 못 넣는데 변도 못 보는데 변도 보고 통증이 사라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찬송을 하면서 성전에서 그때 겨울이었던가요 날로가 옆에서 찬송을 하고 이제 율동 춤도 추면서 다니는 우리 성도님 눈에 화나지요 화나시지요 이렇게 배가 이렇게 되었던 것이 쭉 들어가버리고 이제 쇳파이프로 배에다 이렇게 꽂아놨던 거 왜 배가 더 이상 자라나오지 못하게 계속 자라나오니까 자라나오면 이제 터져 죽지요 그나마도 이제 그때 20일 사용선고 받았던가요 20일 있으면 죽는다고요 그랬었지요 그런데 그 쇠파이프도 빼버리고 믿음으로 빼버리고 그리고 공지도 아니하고 다 아물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치료받은 딸이 있었습니다 한 서너 살 먹은 여자아이 예쁘장은 여자아이였지요 그리고 그 아빠 엄마가 왔을 때 그 아빠에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너 이제 돌아가게 되나 술 담배 하지 말라 이제 끊었으니 끊어라 그리고 십계명 지켜라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서 이제 술 담배 해버리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때 고모님과 같이 왔지요 그 이제 그 딸의 아버지와 고모 그러니까 그 이제 오빠가 되지요 그 아버지는 오빠 그 고모가 이제 같이 왔다 고모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 그 조카가 치료받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지금 신앙생활 잘하지요 이거 마산에 계시는 분이에요 마산에서 오신 분들 이거 박집사라고 그분이 바로 그 사연의 주인공이지요 저 이번에도 우리 세정부 갔을 때 뭐 또 먹으라고 사왔었지요 뭐 사왔습니까 저번 주의 종교에 갔을 때는 수박을 7동인지 잔뜩 더 사왔어요 또 이번에 세정부 교회 갔을 때 또 저희 만나보지도 못하면서 뭐 먹을 것도 잔뜩 사다 놓고 가고 또 뭐 화장품도 사오고 뭐 이것저것 사 놓고 가고요 그때 은혜를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의 당사자의 아버지는 술 담배하고 세상으로 그 당시 빠져버렸다 제가 물었어요 그래서 그 박집사님 어찌하여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 딸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데 어찌하여 순종하지 못하고 다시 술 담배하고 세상에 빠졌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의 어머니 되시는 분이 불교에 아주 심취해 있는 분이라 이거죠 네가 아무리 내 손자를 치료했다 할지라도 내가 눈같기 내 눈에 흘기 들어가기 전에는 너희 교회 못 나갔다 그 손안에 부모에게 효도하다 보니 그랬나요 내가 정제하심을 입을진데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우리 이런 신앙 버립시다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대가바라고 신앙생활합니까 우리 구원 받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믿음으로 천국가계수가 믿는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조건부를 대달해요 하나님 나 축복해 주시면요 하나님 감사도 많이 할게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요 나 이렇게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나 응답 안 해주시면 안해요 왜 손해 갈 일이에요 내가 철화점 해놓고 금식 해놓고 응답도 안 해주시네 하나님 응답도 안 해주시고요 나 철화했는데 금식했는데요 그러니 나 하나님 멀리할래요 빠이빠이 그게 믿음입니까 믿음 가지고 금식하고 철화했어요 여러분은 열심히 교회 다니지요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하나님 나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도 아직 등단 못 받았어요 나 그러니까 이 교회 떠나요 별의별 사람 다 있지요 조건부 조건부 그 자체가 믿음 자체가 되지 못하지요 믿음 자체가 지금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회개하고 돌이킴 무슨 수고하고 그럴 필요 있느냐 여전히 하나님은 나 죄 있다 하실 것이고 여전히 고통 중에 있으니 내가 뭐하러 그 헛수고할 필요 있느냐 지금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옆과 같은 이런 마음 없애버립시다 다 벗어버립시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보시고 무엇으로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그 악한 마음을 말해요 하나님은 갑없이 은혜 갑없는 은혜 독생작가에 주셨는데 그 은총을 받도 우리가 멸망에 지옥 갈 우리들이 천국에 가는 것와도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어주신 것와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오히려 그를 은혜도 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조건부 신앙을 달아요 조금만 어떤 시험을 하려니 오면 그것도 내 잘못으로 왔을 텐데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탄식하고 근심 걱정 염려나 마음껏 해서 하고 얼굴이 어느 때는 기뻐하고 충만하다가 그냥 싹 빼내고 이런 간사한 마음도 좀 버려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신 성도님들 이 간사한 마음 좀 버립시다 제발 버립시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다 버려버리시고 돌이키버리세요 오늘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오늘 충만 내일 공고 오늘 기뻐하다 내일은 싹 사라지고 그러지 맙시다 그 간사한 마음도 버려버리고 좀 변함없어 봅시다 저는 우리 하나님 영접하고 지금까지 14년 만 14년 변해보지 않았어요 한 번도 마음 변해보지 않았어요 한 번 하나님 만나고 체험하거나 해서 아직까지 변해보지 않았어요 아직까지가 앞으로는 더 많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영원토록요 하나님 서운하게 해보려고 해보지도 않았어요 또한 말씀대로 심할라니아도 기뻐하고 감사하고요 기도실려고 해본 일이 없고요 정자심을 입을진데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내가 눈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이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갈수록 더욱더 가기 바라는데 하나님을 지금 어떤 하나님 만들고 있습니까 엽이 여러분 참 웃음 나오실 겁니다 여러분 참 저 엽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악을 바라다 바라다 보니 더욱더 바라여서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버리고 있습니까 잘 보세요 내가 눈녹은 물로 몸을 씻고 눈녹은 물로 몸을 씻었다 여러분 어떤 물에 몸을 씻으세요 여러분 물로 몸 씻죠 눈녹은 물로는 몸 안 씻죠 저 눈녹은 물로 몸을 씻었다면 물이 얼마나 귀하냐 이 말이 물이 얼마나 없으면 눈녹은 물로 잿물로 손을 깨끗이 할지라도 잿물이 뭐예요 잿물이 뭡니까 양잿물 잿물 양잿물 먹으면 죽습니다 잿물 깨끗이 하는거지요 빨래하는거지요 주로 빨래 옛날에 지금이야 비누가 있으니까 옛날에 비누가 만들었을 적에 저희 어리워서 국민학교 때 보면 잿물을 사다가 이제 빨래를 삶습니다 잿물 사다가 빨래를 삶아요 잿물 넣고 삶아요 그래야 하얘지죠 지금 뭐 하이타임 뭐 이런거 놓으면 하얘지지만 옛날에는 그랬죠 그랬죠 이 잿물 매일 며칠 만에 장 쓰면 장에 사다가 잿물 사다가 빨래를 한솥에 손 넣고 잿물에 넣어가지고 빨래를 하면 이제 빨래가 겨우 하얘진다 이 말이 그러니까 얼마나 잿물로 몸을 씻었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귀하구요 더더구나 이 악창으로 나있는 이 고통스러운 살결을 잿물로 씻었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게 몸을 씻은 것이냐 이 말이 귀한 물로 눈녹은 물 귀한 이 물로 내가 몸을 씻었다 할지라도 이 귀한 잿물로 이 또 이 악창 온 몸에 부스러기 아픈 이 투성이를 하나하나 씻어내 내 몸을 깨끗이 했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게 값지게 씻어내린 것이냐 이 말이 이렇게 내가 손을 깨끗이 할지라도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이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르니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개천에 또 빠트려버리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여기 혹시 그렇게 오해하고 계신 분 안 계세요 그런 분 다 봤어요 여러분 중에도 있는 거 봤어요 여러분 중에 어떤 시험이 왔어요 자녀에게 시험이 왔어요 시험이 와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생명 지켜주시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멀쩡할 그것도 하나님을 원망해 하나님 왜 나를 데려가시지 왜 나를 왜 나를 차라리 나를 해지해 왜 내 어린 자식을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도 봤어요 그래도 맘 믿게 양떼가 말이에요 이런 분도 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심정입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어떠한 사고를 당했다 어떻게 하겠어요 나 목숨 잃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병원에 가면 치료받을 수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병신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생명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만으로도 이렇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닥쳐보면 안 그런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실제 닥쳐보면 하나님 내 이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내 이 사랑하는 딸을 왜 이렇게 이 어린아 자식에게 왜 이렇게 했습니까 차라리 나에게 하시오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하는 그러한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없기 바랍니다 그렇기 바래요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두신 이도 하나님 거두신 이도 하나님 뭘 원망할 게 있어요 더더구나 지켜주셨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다 옷은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비참하게 나쁜 악한 하나님으로 요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지요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지요 여기까지는 잘 말했죠 이것은 옳은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지요 내가 그에게 대답함도 불가하고 대질하여 재판할 수도 없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이었습니까 욕은 선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저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한 것도 알았고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한 것도 다 알았다 이 말 들어서 안다 이 말이 그런데 자기에게 이런 시험이 오니까 믿음의 소리가 나오지 아니하고 이런 엉뚱한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밝히 알아야 됩니다 욕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선진들을 들어서 안다 이 말이 역사심을 들어서 안다 이 말이 우리 선조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역사한 거 홍해를 가르고 열의 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반석에서 쇳물이 나오고 순물이 탄물이 되고 이런 모든 애국의 재앙을 안다 이 말 들어서 알아 들어서 안아 들어서 안아 이 들어서 안다고 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신 분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그러기 때문에 출애기 받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천지전당하신 역사를 무수히 체험하고 보았지만 결국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버림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 인원이 말이에요 갈렙과 여우수와 빼고 말이에요 마찬가지에요 오늘날 오늘날 제가 부흥에 다니고 교회 다녀보면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어요 전부 아는 믿음 하나에요 아는 들어서 설교를 들어서 성경을 읽어서 아는 아는 믿음밖에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아는 믿음으로 구원 못 받아요 내 마음에 믿어지는 영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 이 믿어지는 믿음이 아닌 아는 들어서 아는 믿음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의 없도 마찬가지 들어서 아는 거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에게 시험이 왔을 때는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역사를 산출해내지 못하니 고백이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 적 내가 그에게 대답함도 불가하고 대질하여 재판할 수도 없고 하나 우리 선진들의 분명히 하나님과 교통을 했습니다 선진들의 교통한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모세와 하나님과 교통하고 대답한 거 알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했던 것도 안다 이 말입니다 난 야곱도 만났고요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여우수와도 만났고요 대화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요번 어찌하여 이렇게 부인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 적 내가 그에게 대답함도 불가하고 대질하여 재판할 수도 없고 하나님 오직하면 대질하여 재판까지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나요 양척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양척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다 저 양척이라고 하는 것은 피고와 원고를 말합니다 피고 원고 재판할 때의 피고 원고 이거를 지금 양척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피고 원고 아세요? 피고 원고 그럼 여기서 누가 지금 피고입니까? 양척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피고와 원고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할 자가 없다 그럼 누가 여기에서 피고입니까? 요비 지금 자기가 피고입니다 자기는 피고고 하나님은 원고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원고가 되고 나는 피고 나는 지금 피 의롭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런 고통을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악창으로 고통받고 나는 이 무지한 죄를 당하고 있다 죄도 없는데도 나는 죄처럼 취급을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 나를 이렇게 만들었으니 나를 이렇게 징계했으니 나에게 질병을 줬으니 고통을 줬으니 하나님은 원고라 이 말입니다 원고가 나는 피해자 피고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번 자기는 피고 피해자고 하나님은 원고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누가 재판을 하겠느냐 하나님이 원고가 되어서 나 죄 없는 사람을 의인을 갖다가 이렇게 죄인처럼 정지해놓고 나를 이렇게 고통을 주고 이렇게 피해자를 만들어놨는데 누가 공의롭게 재판해줄 자가 있겠느냐 이해가 되세요? 양측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그러니 한탄만 나오지요 여러분이 한번 욕과 같은 피고라고 피고 입장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탄밖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나는 의롭고 정직했는데 나는 죄짓지 않았는데 나는 의인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유도 없이 나를 이렇게 환란을 줬다 시험을 줬다 질병을 줬다 그럼 나는 피고가 됐구나 하나님은 원고고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해서 죄인인 악인이나 똑같이 취급하시고 오히려 죄인인한테도 이제 이렇게 고통을 주고 하나님은 비웃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이니 어찌하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나의 억울함을 원통하며 그래 나는 죄도 없이 피고가 되어 있는데 누가 나에게 공의로운 재판을 해줄 자가 있겠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얼마나 어리석고 우선 말입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우선 말이에요 어리석지요? 여러분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해해보니까 얼마나 요배 말이 어리석고 우선 말이냐 이 말 여러분도 아마 우선 말입니다 요비 진정히 이렇게 어리석은 자였나 그런데 처음에 보니까 요비 어리석었나요? 요비 어리석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어리석어가고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여러분도 시험이 오고요 있는 재물 다 날려버리고요 내가 비참한 꼴에 당해버리고요 그래 이제 응답받을 길이고 누가 도울 자 없고요 해결할 받을 길이 없고요 그러면 스스로가 낙담해버리고요 스스로가 비참한 자리에 빠져버리고요 스스로가 피고가 되어서 자기를 저주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마음을 지금 다 나타내고 있어요 아무리 어렵다 한 자라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어렵다 하는 자라도 그렇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욕도 지금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사람은 설령 그 의지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요 이 땅이 헛되고 헛된거 이건 잠시 잠깐 없어질 세상 미련 두고 살지 않습니까 저 영원한 하늘나라 아버지 나라 나는 사모하고 삽니다 소망 두고 삽니다 하니 이 잠시 잠깐 세상 무슨 내가 좀 배고픈들 참지 못하겠습니까 고통스러운들 내가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슬픈들 내가 견디지 못하겠습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지옥까지 함께 해주시고 구원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 천국가니 기쁩니다 이런 믿음을 내보일 토인이 욕과 같이 되어질 수가 없는거지요 그러나 그러지 아니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외변해버리시면 욕과 같이 될 수 밖에 없는거에요 양척사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거나 주께서 그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 위험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그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막대기가 뭐에요 여러분 막대기로 때려요 안 때려요 주께서 막대기 그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즉 하나님의 주권된 역사를 뜻합니다 하나님 즉 구약에 보면 지팡이가 나오죠 모세의 지팡이 아론의 쌍란 지팡이 믿음 하나님의 늠력 권능을 나타내죠 여기서 막대기는 하나님의 주권된 역사 그러면 하나님은 주권된 하나님의 능력때므로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으로 하나님 마음들아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메 때리려고 막대기를 이렇게 대고 있으니 내가 하나님 꼼짝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주께서 그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 위험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나를 막대기 대고 있고 무섭게 하고 있고 나를 징계하고 있고 두렵게 하고 있어서 하나님 내가 요정도라도 된 줄 아세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나는 내 속에 있는 악 다 바랄 거예요 하나님 막 욕해버릴 거고요 하나님이 나 막대기 떠나게 하시고 나를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고 나를 징계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상관 안는다고 하면 내 이 원투함을 이대로 내가 찾지 못해요 난 막끝게 하나님 욕할 거예요 나쁜 하나님 막 저주하고 욕할 터인데 그래도 그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내가 들음으로 알았지만 하나님이지만 나 이렇게 했지만 내가 광풍같이 쏟는다고요 이 정도는 약과예요 내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기에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기에 내가 참고 절제하는 겁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입술에 광풍같이 내뱉고 합당하지 못한 말을 그만히 뱉어놓고도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다 그러니 요배 지금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요배 마음이 얼마나 악이 드러나겠느냐 아직도 쏟지 못한 악이 한없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서 다 못 쏟고 있고요 심한 말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서로 싸울 때 저 사람은 나보다 힘이 세다 힘이 센데 내가 분포이 터졌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 죽일놈 막 욕하고 덤비죠 그러지만 진짜 상대방이 노화여서 간방에 그냥 케어시킬 이런 말은 절제 삼가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 말은 내가 참아야지 내가 이렇게 분이 나서 욕하지만은 내가 요 말만 해서는 안 된다 요거까지 했다는 처가 나 아마 가만히 안 둘걸 그래서 참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죠 부부싸움 할 때도 그렇고요 형제간 싸움 할 때도 그렇고요 분통이 나서 형이니까 설마 나 때려 죽이겠냐 내가 화가 나니 더 이상 못 참겠어서 그냥 형 막 욕하고 덤비지만 그러나 최후의 말은 정말 속에서 못 견뎌 그냥 이렇게 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것만은 참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까지 쏟았다가는 내가 아무래도 피해 볼 것 같으니까 바로 요비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그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 위험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하나님 그렇게만 해주신다고 하면 난 두려움 없이 마음껏 내가 쏟아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이 원통함을 하나님 나쁜 하나님 나쁘다고 지금 여지껏 해왔지만 그보다 몇 배 갚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침을 뱉을 텐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인정하기에 그래도 하나님은 조물치신 걸 내가 들어서 알기에 절제하고 절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셨지요? 나는 본래 그런 자가 아니니라 하면서 또 그 다음에는 나는 본래 그런 자가 아니니라 여러분 어때요? 사람들하고 싸울 때 그리고 자기는 그런 자가 아니라고 그러죠? 욕하고 도둑질하고 실크내 해놓고도 나는 그런 자가 아니다 나는 그런 자가 아니다 나는 그런 사람 같지 않아 나는 그렇게 악하지 않아 얼마나 변명 잘합니까? 욕도역에서 변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왜 하나님께서 욕을 통하여 이렇게 역사하시고 성경에 기록해놨나를 여러분들은 뼈저리게 느껴질 줄로 압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이렇고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도 이렇고를 하물며 의인이 아닐 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할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하겠습니까? 내 주먹 믿으라고밖에 안 하고 여러분이 설령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누가 이렇게 이렇게 치료받았다 이렇게 이렇게 만났다 이렇게 응답받았다 해도 야 웃기지마 너나 잘 믿어 나는 내 주먹 믿어 내 지혜 내 지식 믿어 내 이렇게 쌓아오는 부 믿어 그렇게 나온다 이 말이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도 그런데 안다고 하는 사람도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는 아니라고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열고 의심하지 말고 생각 동원하지 말고 마음속에서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네 여러분 대신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있는 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어긋나는 진리 어긋나는 것들은 듣는 순간 순간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 마음속에서 뽑아내 버리고 그래야 생각 속에서도 벗어버리고 내 마음이 검은 마음이 흰 마음으로 바꿔줘야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야만이 참 하나님의 아들 딸 빛이 되는 것이고 소금이 되는 것이고요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자에게 어찌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겠으며 이러한 자에게 어찌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부여잡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옆길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마음을 낱낱이 해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어떻게 인생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한지요 어떻게 우리 인생의 마음이 이렇게 강팍한지요 들어서 알면서도 내게 어떠한 시험이 왔을 때 환란이 왔을 때 아버지 하나님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원망하고 탄식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한지요 악한지요 하오나 아버지 우리가 정정 마음속에 믿음을 가질 때에는 이런 악들이 다 하나하나 뽑혀져 나갈지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진리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심어 양식이 될 때에 이런 검은 마음들은 하나하나 벗어져 버릴 줄 믿습니다 간사한 마음도 악한 마음이 이러한 검은 마음들이 다 벗어지며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진리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합력하여 선의로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가 합력하여 선의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일한 악한 마음 다 벗어버리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선한 마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진리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다 함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업계를 통하여서 나의 마음 마음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에게도 악한 마음이 있다고 하면 다 뽑아내버리게 도와주시곤 합니다. 참으로 가정스러운 마음이죠. 하나님 보신 때 참으로 합당하지 못한 마음이죠. 우리 인생의 벌진대도 참으로 합당하지 못한 마음이신데 하나님 이러한 마음 다 뽑아내버려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아버지 진리로 씻어내버려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닫고 양식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욕을 볼 때 참 한심하지요? 욕을 볼 때 한심해요 안해요? 악하지요? 욕이 악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지요. 어쩜 저럴 수 있을까? 어쩜 저럴 수 있을까? 그러나 내 마음도 그렇지 아니한가? 내 마음도 욕과 같은 마음이 아니었는가? 지금은 돌이켜서 아닌가? 아니면 감사하지요? 아직도 욕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감사한 마음. 믿는다고 하면서도 탄식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하나님은 뒷전해두고 그러면 입술로만이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심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어지지 못하고 욕과 같은 큰 마음은 아닌지요? 시험할란히 왔을 때 오히려 탄식하며 원망하지는 않는지요? 누가 회개하라고 깨우침주면 너나 잘해라 나는 옳다라고 내 생각 나만 옳다라고 하지는 않는지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떤 시험이 있고 어떤 질병이 있으면 여러분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 해부해야 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잘못입니까? 무엇이 담이 되었습니까? 진리에 임해된 거 분명히 있을 줄 아오니 깨달음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도와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서 발견하고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지요. 나는 옳다라고 난 진리에 비춰보니까 난 잘못이 없어 그러지 마시고 나를 뒤돌아 봐야 합니다. 진리에 비출 수 없는 그런 내 마음이라고 하면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성령님께 도움을 바래야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깨달게 해주세요. 발견하게 해주세요. 내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발견하려고 찾으려고 해서 기도할 때 어찌 성령님이 깨달음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환자에 한 기도 오늘 은사 집회니까요. 은사 집회니까 은사 집회 또 환자에 한 기도하지요. 믿음으로 다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으세요. 믿음으로 받는 것은 내가 어디 아프다라고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마음으로 믿고 믿음대로 하나님의 역사에 줘요. 마음에 믿으세요. 마음으로 생각 속에 감지가지 마시고요. 내가 아프다. 아픈 건 내 생각이죠.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믿어버려요. 그럼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죠. 어제 금요일 날 한 전 의사님이 대신 제가 전화지요. 교회 기도체에서 왔다가 교회로 바로 갔었는데 계단을 오르다가 굴러버린 것 같아요. 신발이 들어보니까 아무리 그래도 어린아이도 아니고 어떻게 굴렀느냐고 했더니 2층에서 아래층까지 굴렀다나요. 어디 뭐 어떻게 돼서 한층은 굴렀다고 하니까 어린아이도 아니고 어떻게 굴렀느냐고 했더니 신발이 뭐 이렇게 바닥에 붙어가지고 어떻게 뭐 해서 굴렀다고 그래요. 그런데 전룩거리고 이제 왔어요. 저녁에 저녁밥 먹고 나니까 왔는데 보니까 그 아래 다리에 그 앞뼈를 뭐라고 그럽니까 정강이라고 그럽니까 뭐 군대에서 조인트 간다고 그러죠. 뼈를 이게 구둣발로 끝으로 차면은 굉장히 아픈 겁니다. 숨도 못 쉬고 아퍼요. 구둣발로 조인트 간다고 군대에서 이제 그러는데요. 이 구둣발로 이렇게 살짝만 그 뼈를 차도 굉장히 아퍼요. 그 정강이뼈 이렇게 그냥 쭉 이렇게 튀어나왔잖아요. 일렬로 무릎에서 발목까지 그 이제 뼈를 그대로 다쳤어요. 보니까 가지고 이렇게 뼈가 이렇게 쭉 있으면은 이렇게 가로질러서 그냥 한 제가 볼 때 한 3, 4cm 될까요? 길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굉장히 뼈 있는 데가 파였어요. 제가 속으로는 그랬죠. 아이고 꽤나 아프겠다. 그러면서도 뭐 잘못했는지 돌이켜보라고 제가 했었죠. 그리고 그게 뭐 아픈 것이냐고 저로 봐서는 안 아프니까요. 제가 다쳤다면 그건 하나도 안 아프요. 절로 거릴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오늘 철회한데 어떻게 합니까? 철회한데 참 철회 단에 서기가 힘들 것 같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려고 해서 그런 소리 하지도 말라고 믿는 사람이 무슨 그런 거 가지고 전에 제가 열름 전에 저번에 전에 제가 여의도 갔을 때 자전거에 넘어져서 다친 거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무릎이 그냥 완전히 구부리고 거기 안은 거기가 그대로 굉장히 다쳤고 또 발 뭐 여기 그대로 뼈 있는데 그대로 그냥 나가고 옷까지 나가서 새 옷 입었는데 옷까지 전부 나가서 피가 줄 줄 흘렸데도 막상 그렇게 돼가지고 일어나려고 하니까 아파서 꼼짝을 못하겠어요. 즉시 손은껏 주여 믿습니다 하고 기도 딱 하고 일어나려고 하니까 여전히 다리가 펴지지 않아요. 상관없어요. 믿습니다. 전 기도 끝났으니까 그대로 일어나서 또 자전거 타고 페달 밟으니까 밟아줘요. 밟아줘서 한참 밟아서 이제 저희 있는 데까지 기도원 원장에다 이제 다 있는 데까지 오고 나니까 언제 아팠느냐 통증도 없고요. 피도 그대로 담아줬고 통증도 없고 이제 깨끗해요. 그래서 그 뭐 그 자전거 거기까지 몰고 온데 한 1, 2분 걸렸겠죠. 거기까지 오는데 통증이 다 사라지고 깨끗해버렸어요. 2, 3일 가니까 딱지도 그냥 없어지고 이렇게 왜 그때도 보지 않았느냐 뭐 그런거 가지고 그러네요. 제가 볼 땐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세상 사람이 저정도 다쳤다 보면 숨도 뭐 넘어갈 거고 저기가 부어가지고 새파려질 것이고 저기가 불을 넣어서 이제 곰고 저거 굉장히 오래갈 터인데 저정도 다쳤다 보면 오래갈 터인데 그래도 한정도 다 믿음이 있으니까 저거야 뭐 2, 3일이면 뭐 거뜬하겠다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아까 1부에 끝나고 이야기하는데 목사님하고 말씀하기에 그냥 믿음이라고 그냥 확 믿어버렸더니 기도 목사님한테 따로 받지 않고 안 받아도 하나님 믿음이라고 믿어버렸더니 통증도 없어지고 아무렇지도 않노라고 해서 지금 서서 그냥 사회하잖아요.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합니다. 우리 믿음대로 역사해 주세요. 믿어버리면 하나님은 믿음대로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혈전이라 했습니다. 내 믿음대로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 영적인 믿음 설명했던가요. 영적인 믿음에 의해서 머리로 아는 것은 지식적인 믿음이고 이걸 믿음이라고 하나님은 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믿는 영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인 믿음은 생각이 동반되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행함이 따라요. 행함이 따릅니다. 죽은 자가 나사로야 일어나 돌문을 옮기라 우리 주님이 했을 때에 마르다랑 나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이 있으니까 장사된 지 나흘이 됐습니다. 냄새 납니다.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지 않아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워라 생각을 지워라. 믿으면 내가 하나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느냐. 지워라. 생각을 지워야 되지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믿어지잖아요. 장사 전지 나흘이 됐고 냄새가 나는데 일어나 걸어 나오라고 돌문 연다고 살아나오겠어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동원하면 안 믿어지고 이 생각을 깨트려 버려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가리켜도 왜 그걸 이해를 못하는지 이해를 못하는지 생각이 깨트려 버리고 마음에서 믿습니다. 믿어버리면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믿었는데 뭐 생각해요. 병? 아이고 이거 여전히 아픈데 뭐 생각을 해요. 아프게 뭘 아파요. 하나님 능력이 뭐 못해요. 수술 칼로 그냥 성령이 불칼로 탁탁탁 불러 참 환상도 또 그분을 또 희한하기도 봤다. 성령이 불칼이 들어가서 수술을 한 애들이 탁탁탁탁 하더니 그 양반이 다음날 다음날 다음번에 간증하는데 다 쏟아버렸습니다. 성령이 불칼로 수술해버리기도 하고 불러 태워버리고 그대로 삭하며 죽어버려요. 속에 그냥 균덩어리들이 그런거 여러분들 많이 체험해봤죠. 그렇게 기도해서 받으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환상으로 보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하나님 뭘 못하세요. 믿으면 믿어버리면 그대로 역사예요. 그래 믿어버리는 것은 생각이 동반되지 않는 게 믿어요. 생각이 동반되면 믿어줄 수 없어요. 천지만물 말씀으로 창조돼 믿어줘요. 생각이 없어야지요. 생각하지 마. 하나님은 천지전능하시니까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마음을 믿으시면 다 믿어버려요. 바다가 갈라져요. 지팡이로 때린대 갈라져요. 그걸 갈라졌으니까 갈라졌다고 하시는 거예요. 생각이 없어야 믿어지죠. 생각을 동원하니 마음에 믿으세요. 마음에 믿는 것이 영적인 믿음이고요. 생각으로 믿는 것은 지식적인 믿음이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동반되지 않고 여기에는 아는 것이기 때문에 행함이 동반되지 않습니다. 안다. 세상 사람도 하나님을 안다고 다 하잖아요. 여러분 천도해 보세요. 나도 하나님을 알아. 다 하나님을 안다고 알기 불알아요. 알면 당연히 교회 나올 거 아니에요. 지옥에 안 가려고 하니까. 또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구원받는 것도 알 것이고 모르면서도 안다고 거짓말하죠. 자기로는 아는 것 같지만 아는 게 아니잖아요. 진리를 아는 사람을 볼 때는 조금 더 모르는 거죠. 조금만 알아도 교회 나올 텐데요. 여기서 아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 맘에 믿는 믿음 영적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여러분 모두가 소유하셔야 되고 이러한 믿음 가지시면 다 건강할 수 있어요. 가정 사업 필터 문제 다 해결받을 수 있고요. 자녀의 문제 다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 다 가지세요. 믿음 가지고 못하는 게 있어요. 저는 별거 다 해보는데요. 믿음 가지고 별거 다 해봅니다. 참 신기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요. 저번에 제가 우리 기도처에 쥐 사건 이야기했죠. 하나님 쥐가 있어서 쥐가 있으니까 또 천장에 쥐가 많으니까 2층에 2층에 쥐가 많으니까 쥐가 좀 많아요. 처음에 이사가서 보니까 쥐가 얼마나 많은지 여기저기 물어 뜯어요. 가려있고 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 2층에 열어서 살지요. 그 사람들이 쥐가 많습니다. 목사님 자꾸 물어요. 나는 괜찮은데 도대체 쥐가 그래 보니까 눈에 쪼맛 기어다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대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세상에 개까지 보내주셔가지고 1층에 있는 저기 고양이를 2층으로 쫓아버리니까 2층에 고양이가 올라오니까 자연히 쥐가 찍소리 못하지요. 그래서 쥐가 잡혀 먹었는지 도망가는지 없어져 버렸어요. 2층에 그러니까 쥐도 자연히 없어져 버렸지요. 그런데 2주에 저기 천장에서 뭐가 기어다녀요. 쥐가 그동안에 더 다시 생겼나 쥐가 다시 생겼나 했어요. 쥐가 천장에서 기어다니는 소리가 나요. 쥐가 언제 들어왔지 분명히 고양이가 잡아먹었던가 2층에 와서 다니니까 없어 집소리도 안 난지 오래됐는데 다시 기어다니는 소리가 고양이 언제 다시 들어왔지 저렇게 했나 내 기도 하나님이 응답을 다시 도로에 놔두셨을까 그랬어요. 그런데 어제 금요일 낮에 점심을 먹는데 우리 최정수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고양이가 아필 저기 천장에 들어가가지고 고양이 새끼를 세마리나 낳았어요. 아필 또 올라가면 쥐가 사는 천장에 들어가서 새끼를 세마리나 낳습니까. 그 고양이 참 겁도 많다.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얼마나 겁이 많으면 1층에 있는 개무서워서 천장에 올라가서 고양이 새끼를 낳았는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줄 때는 언제고 다시금 쥐가 다시 쥐가 도로에 허락하셨나요. 아무래도 이상하다 했는데 그러면 그랬지요. 하나님 고양이가 세상에 천장에 새끼를 낳았군요. 하나님 무엇을 응답하여 그런 것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자상하신 하나님이에요. 쥐가 있으신 하나님 우리 성도 가운데도 아마 그런 분 체험하신 분 있죠. 우리 이미 박원집사님 어디 계세요? 박원집사님 계세요? 짜하게 계세요. 옛날 개척전이에요. 개척하기 훨씬 전에 금호동 있을 때 박원집사님이 사는 다락에 쥐가 어찌나 많은지요. 쥐가 굴러굴러 그래가지고 세상에 방에 안방까지 뚫었는데 다락문 이렇게 열고 쥐가 하도 많아서 사람 막 잠사는데도 돌아다니 방에까지 다락이 하도 많아 쥐를 어찌 할 수가 없대요. 어찌 할 수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 짓뿐이 아니 그런데 제가 그때 이민수 그 정도 기도해주러 단일 기도 21일간을 해주러 다닌 적이 있습니다. 다닌 적이 있는데 한 20일쯤 됐나요? 그런데 이민수 성도가 그 당시에 제가 전도사 때지요. 신학교 다닐 때입니다. 그랬더니 그때 신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이 될 거예요. 그랬더니 전도사님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무슨 꿈이냐고 그랬더니 내 몸에서 쥐떼가 나갑니다. 내 몸 쥐 양 다리가 아파서 다 아파 몸이 전시 움직이지 못하니까 기도 받았죠. 양다리에서 쥐가 그냥 쥐떼가 그렇게 나가는 꿈을 꿨대요. 꿨는데 그까진 나갔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쥐가 막 물어 뜯으니까 영적이죠.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겠어요. 쥐가 물어 뜯으니까 뼈를 갈가먹고 이러죠. 그러니까 뼈가 그렇게 손상되고 그랬죠. 그랬는데 나갔다 말해서 야 이제 응답 응답 됐구나 반가워 했는데 나간지가 다시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나갔다가 큰 큰 마리 한 마리가 다시 들어오더라든가 내가 아주 오래된 이야기라 잊어먹었죠. 벌써 7년 쯤 되는 이야기라 그래서 응답 받았다가 다시 재발됐구나 나섰다가 재발됐구나 재발됐을 때 이유가 있을 텐데 아이고 낫다가 통증도 사라지고 그랬다가 하나님을 또 멀리하겠구나 멀리할 때 재발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왔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바로 그때부터 쥐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실제 있었던 쥐가 영적으로 꿈을 꾸었고 그래서 통증이 없어지고 통증이 없어졌는데 쥐 받는 다락의 쥐들이 싹 없어져 버렸다 이 말이 그때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을 때 박원집사님 기억나세요? 그랬어요? 기억나신다고 합니다. 한 7년 전 이야기죠. 박원집사님 집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 자상하셔서 그런 것도 응답해 주는데 무능 응답 안 해줘요.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해 줘요. 저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것도 다 응답해 줘요. 큰 거 적은 거 할 것 없이요. 이 시간에도 믿음으로 기도 받으세요. 믿음으로 아파서 고통 받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다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 질곤을 대소가해 주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세요. 너희는 이미 나음을 입었다다 했는데 부호 때문에 질곤 가지고 고통을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받아서 깨끗하게 다 태워버리세요. 환자의 안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것 위에 손을 여주시고요. 아프지 않은 분은 가슴에 손을 놓고 마음의 손을 놓고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병은 이것만큼은 안 된다. 그러지 마세요. 어떤 것도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안 닿는 거지. 믿음만 가지면 어떤 것도 할 수 있어요. 재병같이 많이 병 가지고 있는 분 누가 있겠어요. 양쪽 기고막이 터졌습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다 듣지 않아요. 양기도 듣지요. 그 많은 거 여러분 간증책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만 거기에 병명 다 기록지도 안 했지요. 다 기록하다면 책이 얼마나 두꺼지게요. 간단간단 기록한 거지만 그런 거 다 일시에 하나님 다 치료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저만큼 중한 병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기도 받으세요. 주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친히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친히 이 시간에 안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믿음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불러불러 태워주시기 원합니다. 원수마이 사탄 질병 다 물리쳐주시고 성령의 불러불러 태워주시어 깨끗하고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명하누 원수마이 사탄 질병 다 물러갈지니라 원수마이 사탄 질병 다 물러가라 오장육부 뼘마디마디 에서 물러가라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물러갈지니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이 사탄 질병 다 물러가라 머리에서 발끝까지 물러가라 오장육부 뼘마디마디 에서 다 물러갈지니라 물러갈지니라 뼘마디마디 에서 물러갈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양다리 힘주시원합니다. 뼘마디마디 힘주시원합니다. 두 눈도 깨끗함주시원합니다. 두귀도 잘 들리게 해주시고요. 아버지 두 눈도 잘 보이게 해주시고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 아버지 충동춘도 태워주시고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암균도 태워주시고요. 아버지 뼘마디 약한 분야분야 강근함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뭔가 질병 아버지 온갖 각색병 다 성령의 불러불러 태워주시고 깨끗함주시원합니다. 약한 자도 강근함주시고요. 연약한 자에게 물러가고 떠날지니라 성령의 불러불러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근함을 받을지니라 예수 크리스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의 사탄 질병 다 물러가라 모래에서 발끝까지 물러가라 보장육부 뼈 마디마디에서 다 물러가라 손발에서 물러가고 무좀도 물러가고 모든 피부병도 물러가고 성령의 불러불러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근함을 받을지니라 피도 성령의 불러불러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근함을 받을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피도 깨끗하게 해주시고요 아버지 하나님 빈열도 치료해주시고요 아버지 다리도 치료해주시고요 아버지 온몸 치료해주시기 원합니다 믿는자에게 능치 못할일이 없다는 말씀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시간에 다 믿어지는 믿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대로 될지니라 말씀하신 대로 치료에 깨끗함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크리스 이름으로 명하느니 원스마의 사탄 칠병은 다 물러갈지니라 성령의 불러불러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근함을 받을지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아버지 믿습니다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가정일도 사업대 자녀의 자신의 문제 모든 아버지 마음의 소원들도 하나님의 이루어주시기 원합니다 가정일도 사업대 방해하는 원스마의 사탄도 다 물리쳐주시고 자녀들의 방해하는 원스마의 사탄도 물리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주시며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나 아들 딸들 최종들 대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소원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칠병에 아버지 고통받을 이유가 없나이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채찍이 맞으시므로 우리의 모든 질고를 태속하셨다고 너희님이 납을 입었도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원스마의 사탄의 우리 칠병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고통받을 이유가 없나이다 원스마의 사탄아 다 물러가지니라 아버지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고 청결하게 쓰여주시며 더욱 은혜의 은혜를 더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형님 간의 강건함으로 또 아버지께 영광을 늘리고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